요즘에 하루하루 AI를 빼놓고 참 이야기가 안 되는 시대인데요. AI로 이제는 검색을 많이 하기도 하고, 글을 대신 쓰기도 하고, 그림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데이터 사용량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 엄청난 전력도 같이 소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빅테크 업체들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미래생활사전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죠.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시다고요? 감기 걸려서.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책 GPT를 시작으로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에너지 확보 전쟁까지 펼쳐지고 있다고요. 사실 생성형 AI가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많이 전력이 쓰이리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일부 일각에서는 전력 고갈론이다라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일단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주요 큰손들 흔히 사모펀드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투자자들도 향후 30년 동안 경제의 동력이 될 만한 투자처가 인공지능,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AI 시장이 2030년, 그러니까 5년 뒤까지 현재 수준의 한 5배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에너지 시장의 성장도 주목된다라고 해석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성형 AI와 에너지 사이에 이 전력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GPT 같은 모델을 써보신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적으로 검색하는 구글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보다는 내가 원하는 맥락에 맞는 답변들을 잘해줍니다. 그만큼 AI 모델이 잘 고도화되어 있고 사용자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학습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AI의 성능, 즉 고도화가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학습시킬 때, 모델을 개발할 때 더 많은 매개변수라고 불리는 파라미터들이 필요합니다. 파라미터가 쉽게 설명이 되면 어떤 변수값, 입력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 학생도 공부를 많이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처럼 AI 모델도 이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려면 그만큼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학습시킬 때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AI를 사용할 때에도 그만큼 많은 전력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엄청난 컴퓨팅 자원과 그 전력 에너지가 쓰일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이런 최DPT와 같은 생성형 AI 또는 초거대 AI들이 우리 삶에 많이 사용될수록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요는 순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AI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였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AI가 발전하면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게 AI 칩일 것이고 그다음에 AI 인프라를 구동해 전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픈 AI의 창업자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AI 기술만큼 중요한 게 에너지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올해부터 해왔습니다. 왜 어떤 영화 보면 갑자기 엄청난 어떤 파워를 끌어다 써야 돼가지고 어떤 데이터 센터에 전원을 올렸더니 도시가 정전이 되고 이런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할 수 있겠네요.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는 대학 연구소나 기업의 작은 서버실을 보셨던 분들은 좀 얘기해야 하기 쉬우실 텐데 그 서버실이 산업단지 크기처럼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컴퓨터나 네트워크나 통신장비나 스토리지라고 불리는 저장장치 같은 것들이 완전히 총집합되어 있는 대형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나 포털이나 접속해서 쓰는 게임 같은 이런 클라우드나 통신에 기반한 대다수의 서비스가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가 약 1만 개 정도가 되고 그중에 3분의 1, 한 33% 정도가 미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나 6,800평 이상으로 가장 큰 하이퍼스케일이라고 불리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만 해도 지금 미국 내에 대부분 600개가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AI에 대한 개발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만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현재의 주요인 화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데이터 센터는 PC, 인터넷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많은 분들이 KBS 콩이나 아니면 유튜브로도 보고 계시는데 그게 딱 데이터 센터를 또 거쳐서 오는 거고. 그런데 AI 시대, 생성형 AI 시대가 되면서 과연 이 데이터 센터 수요와 전력 수요가 그럼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가? 이거 좀 비교해 봐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포털을 검색할 때 1시간 동안 검색한다고 하면 평균 0.3와트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10월 논문에서 실제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글자로 검색하는 생성형 AI를 가지고 검색 서비스를 쓰면 최GPT나 재미나이 같은 걸로. 그런 것들을 쓰면 그것보다 10배 많은 2.9와트시를 사용합니다. 같은 걸 검색해도 네이버 구글 검색하고 생성형 AI 검색하고 에너지가 10배 차이 난다고요? 최소 10배가 차이 나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는 단순히 글자로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집어넣기도 하고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음성을 넣기도 하고 소위 얘기하는 멀티모달 AI가 나왔고. 듣고 쓰고 읽고 말하고 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서 실제로 음성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최GPT 4.5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AI가 감정 표현도 하고 카메라로 비춰주면 카메라 앞에 보이는 걸 자기가 설명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 멀티모달 다감각 AI를 고려한다면 그 전력 소모량은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날지 상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의 통신망이 그러하듯이 1년 내내 안정적인 서비스를 24시간 동안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시설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예비 전력까지 필요로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IEA 같은 국제에너지기구도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 데이터 소비 전력량이 한 460 테라와트에서 490 테라와트시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총 발전량이 한 570 테라와트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들이 쓰고 있는 전력 소비량이 어느 한 국가 단위 수준 특히 한국처럼 IT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국가 수준만큼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전력량만큼을 생성형 AI가 쓰게 될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저도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만들 때 달리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형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거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검색 그냥 생성형 인공지능 텍스트 검색보다 60배 가까이 에너지를 쓰는 거였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수요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일단은 또 빅테크 입장에서는 수요자들이 또 많아지니까 데이터 센터를 또 더 줘야 되는 거고요. 사실 전력을 많이 쓴다고 해서 안 지울 수가 없는 게 또 고충이고요. 실제로 생성형 AI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나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 같이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대형 데이터 센터보다 100배 이상 큰 돈이 들어간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성형 AI만을 구동하기 위한 초대형 컴퓨터 첨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8년도까지 앞으로 한 6년 동안 우리 돈으로 135조 원을 투자해서 건설할 예정이고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 지금 오픈 AI가 개발하고 있는 GPT-5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최대 5기가 와트씨가 필요하다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이걸 구동하기 위해서 실제로 샘 알트먼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 칩 프로젝트에 7조 달러를 조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AI 경쟁 그러니까 AI가 지속되는 한 데이터 센터와 전력의 문제는 계속해서 숙기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 잘 안 갑니다. 135조 원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그런데 기존에 현존하는 대형 데이터 센터보다 100배 이상 큰 거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샘 알트먼은 예전에도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만 7조 달러를 조달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돈은 거의 9천조 원 이런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 존재하긴 하나. 대단합니다. 다른 빅테크들은 어때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닙니다. 구글이나 메타, 알파존, 알파벳,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넣고 있고요. 뭐 메타는 80억 달러를 들린다. 아마존은 원자력 발전소 옆에다가 아예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렇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보고서를 보면 5년 뒤 203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의 한 8%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8% 정도가 데이터 센터에만 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하던 기업들이 단순히 AI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쓰일 만한 에너지 영역, 원자력이나 배터리 영역 같은 이런 신기술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성형 AI 뿐만이 아니라 온갖 자료를 다 넣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 더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많아질수록 에너지는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그 기하급수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을 거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네요.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좀 따져봐야 될 게 이게 환경 측면으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데이터 센터가 많아진다는 건 뭔가 편리해지기는 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환경오염 혹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도 지목이 된다면서요. 물론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직접적으로 배출되지는 않지만 지구온난화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체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그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가지고만 구동될 수는 없고요.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전력이 데이터 센터에 쓰이고 있다고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가장 적극적인 생성형 AI 선두주자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설하고 있고 전력 소비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 부회장의 발언한 걸 보면 10년 동안 가장 큰 혁신이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그리고 다소 뜬금없지만 핵융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달 말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한화로 한 14조 정도를 투여해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체결을 했고 또 2030년까지는 나름대로 탄소 제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공급받겠다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성하는 것도 좀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그 계획도 밝히고 있는 거고요. 또 항상 이럴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빌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게이츠인데 또 빌게이츠가 일반인들은 참 상상도 하기 힘든 분야에 투자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빌게이츠는 굉장히 예전부터 기후펀드라고 해서 BW라고 자체적으로 기후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해왔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좀 투자했던 주요 회사 중에 하나가 헬리오겐이라고 하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헬리오겐. 왜 우리가 태양열 발전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넓은 지대나 좀 높은 지대 평지에다가 여러 개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빛을 수집하는데요. 여기는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깔아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수백 개의 거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방향을 가지고 AI가 거울을 움직여서 그 태양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고요.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거울 가지고 이렇게 빛 굴절 놀이 하듯이요. 네. 돋보기로 집중시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이걸 왜 하냐. 사실 기존의 태양열 발전소는 아무리 온도가 높아져봤자 섭씨 한 500도에서 600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울로 태양에너지를 좀 더 집중시키는 이 집중식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면 1000도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가능하면 뭐가 좋냐면 그동안 굉장히 고온이 필요했던 철강 재련이나 시멘트 제조 같은 중공업 현장에도 태양열 발전이 좀 더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곳에 적용되고 있고요. 또 빌 게이츠가 투자했던 대표 회사 중에 또 하나가 핵융합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기후테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좀 큰 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소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거울들을 집중시켜서 그것도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서 태양빛을 따라다니면서 최대한 열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네. 신기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소형 원자로 기업 있죠. 거기에도 투자하지 않았나요? 이제 한국에서도 조금 익숙해진 개념인데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빌 게이츠가 2008년에 본인이 직접 이 SMR 스타트업 테라파워라고 하는 기업을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이 SMR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전통적인 원전보다는 5분의 1, 많게는 한 8분의 1 정도로 크기가 작고요. 모듈식으로 부품을 만들어서 현지까지 가져가서 빠르게 조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적이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런 누출이나 폭발했을 때 좀 위험이 있는데 이런 소형 원자로는 아무래도 이게 모듈식이고 크기가 작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라는 점에서 미래형 원자로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이 테라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꽤 발전 속도가 개발 속도가 진행이 되어서요. 올해 6월 달에 미국 내에 처음으로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을 건설하겠다 착공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2030년도의 완공 목표인데 재미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결합시켜서 에너지 자립형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은 굉장히 거대하고 또 냉각해야 돼서 바닷물도 많이 필요해서 대부분 해안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소형 모듈 원자로를 완성을 해서 데이터 센터 근처에다가 아예 소형 원전을 짓겠다. 그런 또 구상인 거고요. 빌 게이츠도 이런 데도 테라파워 같은 데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고 오픈 AI로 설립한 샘 알트먼도 또 비슷한 데다 또 투자를 하더라고요. 샘 알트먼은 핵융합 분야에 인공지능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었고요. 실제로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이나 핵 분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클로 같은 원자력 에너지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나름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꿈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우리가 연료봉을 가지고 분해한다고 하죠. 분열하는 방식으로 쪼개는 방식이어서 조금 더 폭발의 위협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핵융합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원자들을 융합시키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 수소 원자가 합쳐져서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열이 만들어지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핵융합 에너지를 인공태양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만큼 지금까지 알려진 핵에너지로는 가장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샘 알트먼도 그래서 2013년도에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샘 알트먼들이 개인 투자를 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쏟았고요. 이야기하기로는 내가 오픈 AI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회사가 헬리온이다라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헬리온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인연이 있는 기업이에요? 헬리온이 최근에 역사상 최초로 우리가 상업용으로 핵융합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는 계약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체결을 했고요. 내용을 보면 당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5년 뒤인 2028년도까지, 그러니까 4년 뒤네요. 4년 뒤까지 핵융합으로 전력 생산을 성공을 시키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29년도부터 최소 50메가와트시를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핵융합 방식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필요한 데이터센터에 공급하겠다. 엄청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네요. 또 그 준비를 착착착착해가고 있는 거고. 그럼 이들이 투자한 것도 벌써 길게는 10년이 넘은 것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좀 진전을 하고 있나요? 헬리온 같은 경우는 국책연구소라든지 이런 국가기관들을 제외하고 상업 스타트업 최초로 소위 말하는 섭씨 1억도에 도달해서 핵융합 반응을 유도해내게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태양 같은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고온 고밀도의 플라즈마 환경을 만들어야지만 핵융합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했던 거고요. 실제로 핵융합 연료가 1g만 있으면 지금 석유 기준으로 약 8톤 정도를 집어넣어야지 만들 수 있는 전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효율성으로는 800배 정도 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보다 핵융합 연료가 800배 이상 효율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서 개발을 또 하는 거겠죠. 그러면 너무 이게 핵융합 하나만 보고 있으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텐데 다른 재생에너지 쪽은 어때요? 샘 알트먼이 올해 태양열 에너지 저장 개발 저장 모듈을 개발하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네. 스타트업 이름이 엑소와트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사실 투자금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샘 알트먼 기준으로는 약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0, 23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 정도면 이제 샘 알트먼한테는 작은 돈. 다만 중요한 게 이 회사가 엑소와트가 설립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극초기 회사입니다. 뭘 보고 투자했냐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부지가 필요한 단점이 있는데 이 엑소와트는 상업용 컨테이너 정도에다가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다가 태양광을 좀 집합시킬 수 있는 렌즈를 설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렌즈가 태양열 에너지를 집합시킨 다음에 모듈에다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저장을 해놓고요. 이렇게 저장하면 날씨가 좋지 않아도 해가 뜨지 않아도 이 열 배터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입니다. 신기합니다. 오픈 AI는 밤사이에도 또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AI 기술 경쟁을 벌이는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또 여기도 당연히 데이터 센터 필요할 거고 전력망도 확충을 해야 될 테고요. 사실 가장 큰 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 왔던 곳은 포털 1위 회사 구글입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곧 우리의 인터넷에 사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구글 역시 핵융합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핵융합 스타트업인 테테크놀로지스의 2022년도에 투자를 했고요. 이 테테크놀로지스는 방사성이 없는 물질 그러니까 수소나 붕소 같은 것들을 융합해서 핵융합을 시키겠다라는 스타트업이고요. 실제로 석유 대기업인 쉐브론이나 로펠러 그룹 같은 곳들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핵융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융합 발전에 쓰이기 위한 물리나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 알고리즘을 제공해서 좀 더 잘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핵융합 실험을 했던 데이터 같은 경우도 구글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좀 더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서로 파트너십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역시. 그리고 클라우드가 데이터 센터를 또 많이 필요하고 전 세계 클라우드 1위는 아마존이지 않습니까?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로 관리하고 있나요? 아마존 AWS는 한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22개 국가에 존재하는 약 400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태안에 있는 태양광 발전단지에 아마존 투자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베이저스도 핵융합 분야에 빠지지 않고 투자를 했습니다. 캐나다의 제너럴 퓨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핵융합을 하기 위한 설비나 비용을 좀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2025년 당장 내년인데 영국 내에 이 제너럴 퓨전이 핵융합을 실증하기 위한 시설을 완공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기 생산을 시작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또 그 창업자들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전기까지 생산을 하려면 상용화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상용화 단계를 보고서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우리가 실제로 핵융합 전기를 쓰는 게 보수적으로는 2050년. 다만 요즘에 워낙 핵융합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2030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좀 약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핵융합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라고 보면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 변동성 때문에 어떤 공급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전력량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저탄소 재생에너지와 함께 핵융합 같은 일종의 혁신적인 에너지를 좀 더 같이 결합해서 쓰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에너지 효율이 좋은 만큼 실제로 핵융합 발전을 현실화하는 데는 시간도 돈도 노력도 기술도 계속해서 더 많이 필요할 테고요. 일단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서버가 계속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서버가 열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쿨링, 냉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왜 방송사도 사실은 조금 서늘한 이유가 방송국 장비들 고장 나면 안 되니까 에어컨 많이 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냉각 자체에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때 보통 한 30도 이상 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20도에서 25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50% 정도가 이 냉각기 가동에 쓰이고 있고요. 절반은 그냥 에어컨 트는 비용. 네. 이게 전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물도 쓰입니다. 초대형이 아니라 일반 정도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보면 하루에 사용하는 물 사용량이 갤런 기준으로 한 300만에서 500만 갤런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으로 치면 한 4만 명 정도가 하루에 쓰는 물의 사용량이거든요. 그걸 데이터 센터에서 쓴다고요? 네. 평균 크기 한 개의 데이터 센터가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메타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일부러 처음부터 약간 북유럽이나 차가운 기후를 가지고 있는 곳들 아니면 지역에서도 물이 많은 곳들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전자장비에는 냉각이 필수죠. 그래서 컴퓨터 뒤에만 봐도 냉각 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고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서버에도 냉각 펜 엄청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에어컨으로 그냥 공기 자체도 차갑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전력.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완전히 다른 시도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예 물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걸 침지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뭘 집어넣어요? 물속에다가. 데이터 센터 서버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버를 통째로 물속에다 집어넣겠다는 발상. 두 가지 방식인데요. 먼저 직접 집어넣는 건 전기가 통하지 않은 비전도성을 띄고 있는 액체에다가 말 그대로 서버를 직접 넣는 냉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 마시는 그냥 수돗물이 아니라 뭔가 젤리 같기도 하고 뭔가 특수한 윤활류 같기도 하고 그거 안에다 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시키기도 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나틱 프로젝트라고 해서 10년 전부터 지금 진행을 해온 건데 바다 속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바다 속에 해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도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방식으로는 몇 개 설치를 했고 이걸 대형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데이터 센터를 바다 속에다 아예 지어버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지은 게 있어요? 10년 전부터 소형으로 테스팅을 해왔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들마다 약간 북극 지역도 포함해서 지역마다 작은 규모, 큰 규모를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저 터널도 있으니까 해저에다 뭘 짓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물론 바닷물이 직접 따기 하는 건 아니겠죠? 네, 데이터 센터를 약간 컨테이너처럼 집어넣고 있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나틱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몇 개 기업도 바닷속에 집어넣는 해저 방식의 데이터 센터를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게 아주 요원한 방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항상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좀 서늘하기도 하고 해저에도 좀 온도가 낮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냉각에 드는 에너지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은 그 사이에 뭘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가장 그동안 친환경적으로 압박을 받았던 게 석유나 천연가스 기업들일 텐데 글로벌 5위권의 석유 천연가스 기업인 쉐브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쉐브론 테크놀로지 벤처스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정도 그 펀드를 만들어서 저탄소 재생에너지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게 최근에 하는 게 아니라 2018년도부터 이미 이런 펀드를 계속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만큼 이 석유나 전통적인 화석에너지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무탄소, 저탄소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고 앞서 소개 드렸던 테크놀로지스나 이런 핵융합 발전 기업들에도 굉장히 큰 손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희가 원타기 기자들 K시간에 일본 네이버 라인 사태도 좀 짚어봤는데 이제는 그런 메신저 플랫폼 나아가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 플랫폼도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망까지 이걸 국가 안보 차원에서 봐야 한다라는 지적도 높잖아요.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네이버 쪽으로 거쳐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사하게 모든 IT 시대에 데이터가 거쳐가는 곳 즉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국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를 자국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정책적으로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생성형 AI가 어디까지 쓰일지 모르는 지금 같은 격변기에는 AI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센터를 잘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까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그래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 수출 금지 규제를 하는 것처럼 AI 생태계 밸류 체인에 걸쳐져 있는 각종 기술과 요소들을 자국 안에 집중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국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AI, 클라우드 많이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전력망 마찬가지입니까? 중국의 투자는 어때요? 중국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데이터 점유율로 10.5% 이게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데이터 대구이긴 합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은. 그리고 알리바바나 바이듀 텐센트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T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생성형 AI에 기반이 되는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는 LLM 같은 경우도 글로벌 2위로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로는 알려지기로는 한 100곳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이게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서 글로벌 4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표랑 확인해 보면 어림자마서도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만큼 아직은 좀 데이터 센터가 적은 편이지만 지금 대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생성형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런 대형 언어 모델 개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도 많아질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빅테크 기업들 또 해외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한창 많이 짓기로 유명했거든요. 특히 한국은 산업용 전기가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한국이 조사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에너지 소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이고요. 특히나 통신이나 IT, AI도 굉장히 발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가 걱정할 정도로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증축하겠다라는 조치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만 발전량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2022년 기준으로 한 7.7%. 이게 영국이나 프랑스 40%, 20% 때보다는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핵융합 같은 경우도 연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국 국가 핵융합 연구소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헬리온이 시도했던 것과 유사한 초고온 상태 플라즈마 유지를 성공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볼 때 국내에서도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는 것이 한 2050년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 자금들이 미래에너지,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해서 앞으로는 좀 우리가 전통적인 화석용료,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STAR라고 하든가 핵융합 발전 이것도 또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들어본 게 AI 활용이 많아질수록 전력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그것도 어떻게 전력을 충당할 거냐 이건데 그러면 AI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전력을 어떻게 좀 수요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전력 소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I가 이제 전력, 생성형 AI가 특히 전력 소비의 주범처럼 보이고 있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이 테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핵융합 발전 기업에 본인들이 알고리즘을 제공해서 핵융합 연구 실험을 좀 더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에너지 자원을 관리하는 영역에는 AI 기술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드비욘드라고 하는 유럽 스타트업인데 여기는 뭐라고 있냐면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고 특히나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고 잠재에너지가 얼마나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유휴 전력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AI로 분석해 주는 정보 제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으면 태양열이 많이 나올 것이다. 바람이 많이 불며 풍력이 많을 것이다 라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유휴 전력이 저장되어 있는지 분석을 하고요.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 또는 수요처에게 이 생산과 사용의 정보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후변화나 어떤 에너지 활용성을 높이는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일각에선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바람 한 점 없고 햇볕 쨍쨍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면 태양광 발전 쪽에서 전기 더 끌어올 준비합시다. 알려주고 좀 날씨 흐리고 바람 많이 부는 안 좋은 날씨가 예상이 되면 태양광 말고 풍력 쪽에서 전기 끌어올 준비합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고. 현재로서는 약간은 사후 정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그러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도 많이 주목이 되더라고요.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 작은 배터리를 어떻게 더 아껴서 잘 쓸 것인가도 있고. 그게 또 데이터 센터 단위로 가버리면 엄청나게 큰 일이 되는 거고요. 참 이게 전세계도 투자 경쟁이기도 하고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 앞으로 전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AI 모델들 특히 생성형 AI 모델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경렬화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전망을 보면 데이터 센터가 매년 새로 늘어나는 게 100개 가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생성형 AI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거의 다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력 에너지 확보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에 주목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돈들이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기대를 해보면서 또 일각에서는 탄소 포집이나 저장 같은 기후 변화를 최소한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이런 기후 테크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이나 전문적으로 출자하는 펀드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증시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그리고 이른바 전력망 송배전 기기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최근 2년 사이에 한 5배 10배 이렇게 오른 것도 많습니다. 예상했지 못했던 주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구리까지 이걸 이제 밸류체인이라고도 하는데 순차적으로 또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오버슈팅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증시에서도 그렇고 투자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불고 있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차분하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거의 챗 GPT 음성이랑 좀 비슷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